구독, 쫘잉!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, 세 번째 배치 시작합니다 밀타 파워에서 강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행성지는 자키입니다 포친키가 워낙 에란겔 내에서 강남과 더불어 부촌이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획득하고 빠르게 떠날 수 있죠 그럼 나 꼭대기 올라가줄게 그냥 이거 지금 출발할게 나도 2번 오케이 나 1번 가냐? 그러면? 1번 가야지 입 맞을수도 있어 입 맞을수도 있어 올라가볼게 일단 8배 남아 클리 하자! 없어? 나도 올려줘 아님 차고로 가 차고로 가 시대가 총수로 내 응 3집에 2 도정 레토나였거든 그러면 이거 루인스랑 그냥 천운에 들어간 거라고 마늘아 서쪽 봐줄게 그 집이 돌아올 거야 한 명은 컨텍 가서 북쪽 빠지는 거 봐도 괜찮을 거 같아 일단 그 로키가 가야돼, 팜이 나하고 나 그냥 지금 갈게 네 아 북서쪽 북서쪽 북서쪽이에요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거거든요 그 장면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강남쪽에 컨테이너 로키 선수가 일찌감치 왔습니다 서클 바뀐다 내가 이거 팀 쉬자 내려갈게 강북차고 강강차고 둘 4번 2번 둘 강북차고 둘 2번 둘 4번 빠지나 봐봐 4번은 안 빠지 내가 강강차고 둘 갈게 이거 둘이 막을 수 있지? 막다가 막게 막아야된다 무조건 남쪽에서 막을 거야 무조건 남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 봐라 나 이거 그냥 판자 있을게 애들 박을 거 대비해서 어 어 뒤트로 뛰면 강북차고 그냥 무조건 3류야 그거 줘야돼 총초를 좀 내자 한 발씩 8배 먹었어 침투해야 한다 돌산 돌산 나이스 자 압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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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압류 아 이거 무조건 밑이야 이거 820m 재봐봐 응 무조건이야 200 300 400 500 700 아 딱맞아 딱맞아 오케이 다음에 우리 버틸 때 2번 들어가고 괜찮겠다 싸우다가 다 선 좀 넓여놔야 나도 뒤로 자 소리 SW 똥깐 박는다 이거 어 MVP 같은데 MVP 같은데 뒤돌 당한거 같은데 야 이거 쪽라이 싸운다 이거 1번에서 왔어 MVP 하나 MVP 하나 자 이제 바뀌어 이제 MVP 둘 MVP 둘 MVP 둘 D 둘 D 둘 다 번이 RSS RSS가 북극이네 그러면 이거 MVP가 자터트린거 같애 저클 나이스 나이스 스루탄으로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지역이죠 자 P5 상대적으로 젠지는 정리를 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젠지는 열고 있습니다 네 자 강북 넘어온다 강북 넘어가는거야 터트쪽으로 콩콤싱해 킬 뺏어먹을게 만약에 누우면 이거 임 나올거야 임 2번핑에서 임 나와야돼 돌살 다음 서클 들어갈 생각해놔 이거 우리 수염 치우는 것도 한 번씩 봐야돼 내가 보고있어 걱정해내야돼 3라운드가 잘못해구 SQ 하나 내 내렸어 딱 1위에 3번 다리에 들어왔다 여기 다리 아래에 4번 서클 나이스 전선해 전선해 네 4번 잠가야돼 2번 나와야되고 4번 담그면 되고 그렇게 다른데 볼 것도 없어 4번 내가 주시할게 산이냐 컨테이너냐 산이냐 컨테이너냐 컨테이너입니다 우리 앞이 쳐다 앞에 한 번쪽 쳐다 전번쪽 그냥 들어봐 컨테이너는 자기들끼리 싸울거고 우리가 돌산 내려오는거 먹다가 들어가면 될거 같애 제가 2번에서 들어봐 2번쪽에서 골죽 있으면 차 겹친 다음에 나중에 한턴 몰아가지고 2번핑 밀면 되거든 발견했어 오케이 자 요오 차량으로 버텨주는 플레이 자 2명 로키와 에스터가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나 안맞아 돌자리 있냐 로키야 바로 박아줄게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 와서 돌산 가려 딱 돌산 니흥자로 가리면 돼 어 그렇게 가리면 돼 오케이 한턴 본다 돌산 내려온다 돌산 쏘자 우리 돌산 잡아먹어 응 자 결국 블랙라인이 잡혔습니다 APK 힘듭니다 네 자기장 끝까지 보면서 쓰네요 자리를 네 그리고 젠지는 최대한 늦게 움직이는거죠 네 바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돌 뒤에 돌 뒤에 자 오 오 일자로 되면서 좋아요 우리 차 터뜨리려고 한다 우리 차 터뜨리려고 한다 스키야 하나 기자 됐어 와 있잖아 뭐 기절이야 바퀼 썼어 바퀼 썼어 후 후 바퀼 썼다 연막까지 줄게 이렇게 바퀼 썼다 텍스졸에 내 고압해진다 테미아 가 먼저 가 나도 갈게 너도 간다 차 살려야 돼 우리 한 두대는 우리 내 차에 그냥 뒤에 겹쳐놔 내가 겹칠게 나와봐 테미아 어 그냥 겹쳐놔 그냥 거기에 놔두면 돼 아 아 아 연막탄이 한 100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어렵네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차량과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아케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아예 FJ 프린스 탈락 네 역시 예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기 너무 힘들었어요 연막 아껴 연막 아껴 야 일로 와봐 여기 잡아 하나 기절 이렇게 킬을 냈어 더 있을거야 하나 더 있어 나 킬 로그 테크 못했어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에피케 하나 남았다 끝 끝 끝 끝 끝 나이스 페인터는 이제 아프리카 아레스와 예 인파이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핀 레드는 아마 라베가가 얼클래스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게 눈에 띄었는데요 아 그냥 그 기절 젠지가 전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여서 어 태민 기절입니다 자 나왔다가 전쟁샷 한번 날렸다가 자 바퀴는 지킬 수 있는 위치인데요 그리고 동맹은 끝났다 아 태민 잡힙니다 나 연막 바로 깔 준비한다 피해요 2번 잠기면 침천히 가도 되겠다 2번 잠기면 가면 돼 나 먼저 가야지 그냥 오케이 연막 크게 갈게 연막 크게 갈게 태민장님 뒤로 와 어 가 안다나 우리 좀만 천천히 가자 들어왔다 어 스테nak 가자 딱 내 자리에서 내 자리 왼쪽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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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킥 딱 데밋대 왼쪽 가리면 주면 돼 차에 봐 그냥 잘 안보인다 차가 천재 들어와 됐어 좀만 더 랩이 끝 40초 히오야 설만한 자리있어? 내 쪽 내 쪽 이거 앞에 나무빼 뛰어봐 이거 라벨한테 쭉 쌓아야돼 라벨 잡아야돼 여기 똥쓸이니까 똥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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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웁니다 차로 차있잖아 차로 옆에 잡아봐 가자 루키야 가봐 확인했어 나무 갈게 연마 없다 이제 남의 끝났어 오른쪽으로 가리래 왼쪽까리 오른쪽까리 알아서 가래 그냥 가렸어 아 글쎄요 막루 너무 좁은데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루가 아니에요 반쪽 쪽에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정말 억지로 씁니다 차량 폭발시키도록 하네요 니어케 기절 피워 자 그리고 섀도우에게 수리탄 다시 던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나오는거죠 이제 수리탄 계속 던져주면서 견제 아 시스페로까지 와 재질이 자 그리고 어느샌가 벌써 점자기장 그렇습니다 이거 피워 선수가 뒤쪽에서 봐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뻘끌없죠 그렇습니다 자 라벨가 탈락 여기서 여기서 또 월드클래스도 끝까지 잘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드클래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차 터뜨릴게 루키야 비켜봐 비켜봐 차 터뜨릴게 폭 날라온다 폭 날라온다 폭 날라온다 폭 날라온다 아냐 아냐 하나도 있어 폭 날라온다 폭 폭 폭 폭 폭 알아서 빠졌어 알아서 빠지고 내가 해우서 와줄게 확인 확인 해우서 오른쪽 사운드 해우서 돌한다 WC 초소디 잘 봐야되 초소디 해우서 맞아 해우서 맞아 해우서 볼게 해우서 볼게 초소디 하나 터진 레토넛 하나 나이스 해우서 맞다 해우서 둘것 해우서 둘것 해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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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단을 강요받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때마다 젠지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버티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결국 다른 팀들이 계속 피해를 주고받는 가운데 젠지는 기절당했다 살리고 기절당했다 살리고 이런 거 반복하긴 했지만 3명을 유지를 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... 2명은 3명을 유지했습니다.